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41가야동 247-5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가야점은 친절하고 저렴하고 서비스 최고이며 특히 정주윤지호님은 고객과 정주라기보다 가족같은 분위기로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영상 김감독은 널리 알리구저 타이어뱅크 가야점을 취재하였습니다. 정주윤지호 김감독은 오늘 다이어뱅크 가야점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서 다이야몇짝을 구매하여 부착하였는데 이후 6개월 이후에는 앞다이야를 뒷다이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해야 차에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좋다고 이렇게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면서 들리지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친절하고 내 식구가 타이어 이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곳은 바이어 바란세를 맞추놓은 힐 기계인데 예전에는 보면 수목으로 전부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통풍도 입력해가지고 조정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요새 이거는 첨단화되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고 우리 송관님들 가이어뱅크 좋은 점 같은 거 고객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바라서 기출기 위한 시스템하고 과연 얼마나 잘 사갔는지 못 사갔는지 이런 거는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이어뱅크 가이어뱅크는 여기 부산이지만 보시면 다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방문해 주시면은 저 위 차장님 다 서비스로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이어뱅크 가이어뱅크 처음에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데요. 그리고 더 고객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더 하세요. 아 요새 코로나 코로나가 엄청 무섭죠. 고객님들은 아예 관리도 관리지만 차량 관리도 많이 안합니다. 근데 저희는 요 보시면 어디 가시면 요새 방력있죠. 방력. 고객님 안나고 이런 거 다 서비스 요청을 해드리니까 저희 타이어뱅크 가이어뱅크 가이어뱅크 유차장과 같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준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가이어사를 받게 되면 전부 다 코로나 바람에 전부 토독해 드리고 이랍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 오면은. 저는 여기 오게 되면 항상 가족 같은 기분이고 뭐 가이어뱅크가 빠졌다든가 안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참 친절히 해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이어뱅크 가이어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